광주 전남 지역의 올해 수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. 광주본부세관의 9월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9월 대비 1.7% 줄어든 41억 1000만 달러, 수입은 17.7% 늘어난 33억 7천 9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무역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.5% 감소한 7억 7천 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그쳤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입 동향을